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층은 패티, 2층은 치즈, 3층은 계란 계란은 패티, 치즈, 양파, 피크 소스는 모르겠고 아, 뭔가 고명이 엄청 많이 들어요 고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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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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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맑다. 아 우리가 아는 그 검은색이 아닌데? 약간 블릭 차질까? 왜 이렇게 맑아? 뭔가 뭘까요? SN 내가 뭐 시켰지? SN, C 아 시그니처 아 시그니처 아 시그니처가 SN 아 시그니처가 SN 호슬로가 C 이런 와이페이블 치킨하고 양배추맛 아 시그니처 아 시그니처 배기블 여긴 일치기 치즈볼 치즈 치즈 양파 양배추 소금은? 소금이 아닌가? 소금같이 소스가 많아 빵도 촉촉하고 다른 데보다 빵이 촉촉한 것 같은데 오 소금 아 그런거니 여기는 다 소가토 같은 메뉴가 따로 없는데 아 없는 것 같아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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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라이너 와 대박 아 모짜렐라치인가 보다 모짜렐라치인가 보다 모짜렐라치 모짜렐라치 모짜렐라치